전라북도가 민선 8기 청년 공약 사업을 구체화하고 나섰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오늘 전북 도청에서 주식회사 현대 이지벨과 농협, 전북, 하나은행 등 세계은행과 청년 지원 패키지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협약을 맺은 업체들과 역할을 나눠 오늘 4월 시행을 목표로 도내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 활동수당 명목으로 최대 300만 원의 현금 복지를 제공하는 등 청년 함께 성공 패키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